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고 양영섭 동지의 연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경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보내시는 화환이 고인의 연구 앞에 진정됐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 양영섭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높은 당성과 혁명적 원칙성을 지니고 한 생을 변함없이 당과 혁명 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충실하여 온 귀중한 혁명 동지를 잃은 비통한 마음을 안으시고 양영섭 동지의 연구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하여 주셨습니다.